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악기 리뷰를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유시켜드릴 악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악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악기였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리뷰를 하면서 이 악기를 처음 연주를 해봤는데 악기가 뭐냐면 바로 니칸 임페리얼이라는 지금은 야마하에 인수된 그런 회사의 색소폰인데요 니칸 임페리얼은 여러분들이 아마 색소폰 나라에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고 좀 약간 히스토리를 조금 아시는 분들 그리고 니칸 임페리얼이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이 악기를 되게 좋은 악기 그리고 가성비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한번 이 악기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싼 악기인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악기를 저는 처음에 불고 나서 되게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아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처음 불었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익숙한 그리고 제가 연주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이 니칸 임페리얼 색소폰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은 마치 야마하 280 모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악기가 가볍고 뭔가 부담감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따가 외관은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봐도 바디가 좀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바디의 그 두께 그러니까 이 재질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 느낌입니다 니칸 임페리얼은 아무래도 역사 속에 사라진 회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1965년도에 이 니칸 색소폰에 그때 당시에는 니칸 악기라는 회사였는데 그 니칸 악기의 기술 파트 그러니까 색소폰을 제작하는 기술 파트가 야마하로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색소폰의 기술을 니칸 악기의 색소폰 기술을 야마하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악기가 바로 야마하의 61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65년도에 기술 부분을 완전히 습득하고 70년도에는 야마하가 니칸을 통으로 인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무래도 프로 색소폰 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악기가 셀마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셀마 마크6를 뛰어넘고자 많은 노력을 했겠죠 지금도 역시나 많은 메이커들이 좋은 퀄리티의 색소폰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마크6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빈티지 모델 같은 악기들이 바로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기도 그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마크6에 경쟁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던 악기인데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마크6의 인기가 거의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기 때문에 악기를 내놓는 입장에서 악기사가 악기를 출시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이 악기가 어떤지 이 악기의 외관 그리고 이 악기의 사운드가 어떤지 조금 오늘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니칸 임페리얼 알토색소폰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첫번째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쪽 왼손 엄중손가락 받침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SBA의 왼손 받침대랑 좀 약간 많이 닮았는데요 이 옥타브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사실 요즘 나오는 것들이랑 좀 약간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핑거링을 해야 되는 스타일 SBA가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랑 굉장히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넓습니다 길이가 조금 넓은 편이죠 그래서 SBA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SBA보다는 조금 이쪽까지 끝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한번 살짝 이쪽에서 위쪽으로만 올리는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눌러도 조금 잘 반응을 하긴 합니다 힘이 조금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호와사비 호와사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군악대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여기에다가 악보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악보를 이렇게 딱 꽂고 이쪽에서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이쪽에서 연주를 하면서 악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뭐 그거를 낄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여기에 여기에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야마하 제품들은 보통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악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조금 이렇게 봐도 악기의 그런 강성 그러니까 뭐 쇠 재질의 강성이 굉장히 두텁고 뭔가 이렇게 막 단단한 느낌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제가 심하게 세게 누르면 찌그러질 것 같기도 하지만 찌그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이 좀 이렇게 생겼지만 어 조금 그렇게 많이 어 무거운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악기가 좀 약해 보이고 또 이런 건 아닙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받침대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투박한 느낌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솔더링으로 이렇게 딱 납댄 방식으로 이렇게 딱 받침대가 됐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나사를 끼워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 니칸 임페리얼도 1970년대 이때 나온 악기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솔더링 방식으로 되게 오래된 악기라서 이렇게 솔더링 방식으로 혜택을 했죠 사실은 마크6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악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심플한 편이긴 합니다 스트랩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악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었을 때도 악기의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지금 인그래빙 같은 경우는 어 이쪽에 보시면 니칸 임페리얼 제펜 이라고 써있고요 인그래빙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화려한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인그래빙이 되게 얕게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합니다 너무 이렇게 진하게 새겨져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바디가 조금 이렇게 단단하고 쇠 재질이 좀 두꺼우면 깊게 팔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깊게 파지 않은 거인지 아니면 뭐 일부러 이렇게 깊게 안 판 건지 좀 이렇게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네 바디와 튜브 그러니까 뭐 튜브와 어 벨 연결할 수 있는 이쪽이 N 자가 이렇게 써있고 이쪽은 네 다 솔더링 처리가 되어 있죠 네 이쪽 어 이쪽 가드 부분을 보시면 어 야마하 62 제품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마하 62S 모델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모델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쪽 가드만 보면 사실 이게 니칸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야마하에 인수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악기다 보니까 야마하 그 빈티지 색소폰들의 느낌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야마하 빈티지 악기가 니칸 임페리얼의 디자인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여지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악기를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 가드 비플렛하고 비가드 키 가드 이쪽을 쭉 보면 여기가 J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나 예전 뭐 빈티지 61이라던지 빈티지 야마하 62 오리지널 모델을 보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니칸 임페리얼의 디자인을 야마하가 채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어 키 같은 경우는 어 빈티지 마크6 모델과 굉장히 비슷하구요 운지도 마찬가지로 마크6와 굉장히 흡사하지만 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쪽 어 이쪽 비플렛키 사이드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어서 딱 고음을 연주할 때 딱 이렇게 딱 걸려서 더 올라가지 않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전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하이키 하이키 같은 경우는 이쪽 G 노트 이쪽 하이키 같은 경우도 어 요즘처럼 미끄러지는 타입이 아니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셀마 마크6라던지 레퍼런스 밸런시드 액션 이런 악기들이 다 이런 식인데 조금 여기가 빈티지 악기들이 다 다 그런건 아닌데 초창기 악기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케하고 요키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불편한 감이 있긴 있는데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거리가 조금 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조금 그렇게 많이 불편한 느낌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 SBA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멀리 느껴져서 처음에 좀 애를 먹었는데 이 악기는 제가 한 3주 정도 연주를 한 결과 핑거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야마아 계열 악기들이 다 핑거링이 편하고 좀 이질감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 사이드키 왼손 사이드키 쪽을 보시면 조금 독특하게 생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니칸 임페리얼만의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 조금 그렇다고 62 62 모델이나 61 모델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투박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뭐 불편하거나 뭐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쪽 비플랫키 가드 이쪽 비플랫키가 조금 더 꼬부러졌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플랫키를 딱 누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게 아예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 펴져 있는 건 아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마아 62 모델 같은 경우는 62 모델도 그렇고 빈티지 악기들 보면 여기 다 자개가 없죠 보통 이게 G샵키에는 다 자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자개가 아니라 그냥 금속 재질로 이렇게 G샵키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빈티지 악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빈티지 악기들 뭐 야마아도 그렇고요 야나기사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야나기사와 악기들도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빈티지 악기들은 전부 다 거의 동일하게 C와 E플랫키가 거의 디자인이 같은 거 같아요 모든 악기들이 좀 약간 그때 당시에 악기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요즘 나오는 야마도 야마 커스텀 G 같은 모델은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이 새끼손가락 키가 되게 커도 좋고 작아도 좋은데 뭔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단 조금 커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색소폰이라는 게 민감하니까 조금만 바꿔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넥의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줄리어스 넥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쪽 보시면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나와서 나와서 여기 한 번 또 뭉퉁하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로 셀마 셀마나 야마 제품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줄리어스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소리가 바디가 되게 얇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약간 밝은 그런 사운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악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밝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뭐 악기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바디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리고 일단 인그래빙 자체도 굉장히 옅게 되어 있고 악기의 라카 자체도 굉장히 밝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악기들의 특성이 조금 소리가 날리고 조금 소리가 조금 가벼운 편이긴 한데요 사실 알토 색스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가벼운 톤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고 알토 색스폰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중후한 톤보다는 조금 이렇게 발랄한 톤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주 동안 연주를 해본 결과 새 악기가 없기 때문에 색스폰 중고 마켓에서 약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악기인데 100만원짜리 악기 치고 사운드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좀 쉽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시연을 할 마우스피스는 드레이크의 서러브 슬랜트 모델이고요 리가처는 FL 리가처를 사용했고요 리드는 자바 반도린 자바 3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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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연주를 제가 해봤는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할 게 일단은 이 니칸 임페리얼 색소폰이라는 게 아무리 단종되었고 단종된 것 뿐만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소니가 이 악기 회사를 니칸 악기를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 악기의 정보가 많이 없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를 뒤져보고 이 악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디테일한 역사와 정보가 없어서 조금 여러분들께 외관이라든지 사운드 말고 조금 디테일한 히스토리라든지 이 악기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 악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제가 연주한 결과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연주하면서 관객들이 듣는 소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주하는 연주자 본인이 본인의 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연주할 때 뭔가 좀 불편함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이 음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그게 악기가 반응을 딱딱 못해주면 엄청나게 불편한데요.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핑거링 자체도 굉장히 편한 편이고 단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옥타브 키가 약간 SBA랑 비슷해서 조금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악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연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 우리가 호흡이 들어가고 나서 바람의 강력을 조절하고 내가 어떻게 테크닉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잘 정하고 나서 이 악기를 연주를 하시면 굉장히 좁고 부드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내기에는 충분한 사실 100만원짜리 악기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악기가 아무래도 구하기가 힘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구하시더라도 워낙에 오래된 악기고 그렇게 내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악기가 중고로 나왔을 때 사시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악기의 데미지라든지 아무래도 내가 중고 악기를 사는데 막 댐이라든지 먹고 피고 벤트가 굉장히 많고 이런 악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상태를 좋은 악기를 이 니칸 색소폰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하나 정도 구해서 연주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가격대에 새 악기를 사시려면 아마 야마하 280 모델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야마하 280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가격으로 이 니칸 임페리얼을 사시면 소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음정도 정확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소리를 연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패드 이게 담보, 담보라고 말씀 많이 하죠. 이 패드가 오리지널 패드가 붙어 있는데요. 이 패드가 조금 오래되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빈티지 악기를 전체 소리를 맡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고 연주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악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니칸 임페리얼의 포지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중고급자 연주자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초보 연주자들도 물론 사용을 하셔도 쉽게 쉽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악기는 가성비가 참 좋은 악기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내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수리가 많이 되어 있는 흔적이 있는 악기라면 여러분들이 꼭 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락카도 괜찮고 이렇게 수리하는 적도 없는 악기라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를 판매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악기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열심히 쓰시는 악기니까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한 정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